돈복을 끌어당기는 데는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. 지갑 위에 신문지 한 장을 우리가 덮어두는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또 재물운을 크게 불러들일 수 있죠. 이 풍수법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. 돈복의 흐름을 강력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지갑은 풍수에서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. 재물운이 담기는 또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죠. 우리가 지갑 위에 신문지를 한 장 덮어두게 되면 재물운을 또 보호를 해줍니다. 외부로 새 나가는 기운을 막아줍니다. 신문지는 새로운 소식을 담는 물건입니다. 그것을 지갑 위에 우리가 덮어놓게 되면 그때는 돈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운들을 더 쉽게 지갑에 흘러들어오게 합니다. 이 풍수법은 특히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신문지를 덮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이 시간 동안 재물의 기운이 지갑에 스며들면서 돈복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그런 풍수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신문지 자체가 또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잖아요. 재물운이 강력하게 또 쌓이도록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지갑 위에 또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놓는 이 작은 풍수행동이 뜻밖의 그런 재정적인 행운을 우리 앞에 또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것이죠. 아무래도 그 서쪽 구역을 그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. 풍수에서 바로 금전운과 재물의 그 방향이 바로 서쪽이죠. 그래서 지방구역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지갑을 통해서 또 신문지와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재물의 기운을 더 강하게 우리가 또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서쪽에 위치한 그 방도 좋고요. 서재도 좋습니다. 거실에 그 서쪽 구석에 지갑을 놓고 그 위에 그 신문지를 그 덮어두시는 겁니다. 외부로 그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돈복을 막아주고 금전적인 그 기회를 크게 그 유치시켜주는 그런 그 강력한 또 풍수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신문지를 덮어두고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그 탄력적으로 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가끔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또 너무 좋고요. 또 재정적인 그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기도 하고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재정적인 그 기회를 또 자주 몰고 온다고 하니까요.